1. 건조한 피부를 관리하지 않으면 늙어 보일 수 있다. 수분 마스크와 같은 스킨케어 제품으로 관리해보자. 저유분 제품은 피부를 너무 건조하게 만들 수 있다. 건조한 피부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주며 조기 노화와도 관련이 있다. 2. 장기간 햇볕의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가 건조해진다. 또한 호르몬 불균형, 잘못된 식습관, 특정 화학물질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도 관련이 있다. 심각하진 않더라도 종종 피부의 각질이 일어나고 갈라지며 자신감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다행히 매장에서 파는 스킨케어 제품에 더해 부작용없고 건조한 피부에 도움이 되는 비싸지도 않은 천연 수분 마스크가 있다. 피부가 건조할 때 언제든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자. 건조한 피부를 위한 수분 마스크 만드는 방법 요구르트 딸기 마스크의 마스크에 들어가는 두 가지 재료는 피부의 산성도를 회복시키는 항산화제와 비타민을 공급해 피부를 회복시켜 유분 생성을 개선시킨다. 이 마스크 속 영양분은 독소로 인한 손상을 고쳐주고 얼룩과 잡티를 없앤다. 재료 천연 요구르트 5큰술 100g 생딸기 2개 방법 통해 두 가지 재료를 담는다. 잘 섞일 때까지 포크로 으깬다. 크림 같은 질감을 원하면 블렌더를 사용한다. 화장을 지우고 마스크를 바른다. 20분 동안 그대로 두고 따뜻한 물로 씻어낸다. 최선의 효과를 보려면 일주일에 2에서 3번씩 사용한다. 귀리 꿀 마스크 수분 마스크에 있어 당해낼 재간이 없는 조합이다. 얼굴을 부드럽고 빛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마스크 속 영양분은 죽은 세포를 제거하고 피부 조직의 산소를 공급한다. 재료 귀리 2큰술 16g 꿀 3큰술 75g 방법 반죽이 되도록 두 재료를 잘 섞는다.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마스크를 바르고 15분 동안 그대로 둔다. 따뜻한 물로 씻어내고 일주일에 2번씩 사용한다. 분유와 달걀 흰자 지방산과 아미노산, 항산화재가 풍부한 마스크로 건조한 피부를 완벽하게 보습한다. 피부에 흡수되면 세포 재생성을 돕고 갈라져서 아픈 부분을 바로잡는다. 재료 분유 1큰술 15g 달걀 흰자 꿀 1자근술 7.5g 방법 재료를 깊은 볼에 넣고 매끄러워질 때까지 섞는다. 피부에 마스크를 펴바르고 20분 동안 그대로 둔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물로 씻어낸 뒤 일주일에 3번씩 사용한다. 맥주 효모 우유 마스크 맥주 효모에는 피부가 스스로 재생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맥주 효모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미세주름을 방지한다. 재료 파우더 형태의 맥주 효모 1큰술 15g 우유 5큰술 15ml 방법 걸쭉한 반죽이 되도록 맥주 효모를 우유로 적신다. 얼굴 전체에 펴바른 뒤 20분 동안 그대로 둔다. 일주일에 2에서 3번씩 사용한다. 초콜릿 아몬드 오일 마스크 초콜릿은 항산화재와 지방이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어 건조하고 칙칙한 피부에 가장 좋다. 국소 부위에 바르면 처진 피부를 팽팽하게 만들고 조기 노화를 예방한다. 재료 작은 초콜릿바 1개 아몬드 오일 1작은술 5g 방법 전자레인지에 초콜릿을 녹여 아몬드 오일과 섞는다. 온도가 피부에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원하는 부위에 바른다. 20에서 30분 동안 그대로 둔 다음 씻어낸다.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 사용한다. 피부에 각질이 일어나고 생기가 없다면 오늘 소개한 수분 마스크를 하나 골라서 피부에 생기를 더해보자. 확실한 효과를 보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피부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는 사실은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